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6월 1일 지방선거에 실시가 됐는데 예를들 이른바 차이값인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득표 득표율 사이의 차이값은 사전투표가 정상적인 투표면 차이값은 0 혹은 많아야 오차범인 1에서 2 정도 이렇게 머물 겁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좌우대칭에 그리고 항상 진보계열의 후보는 플러스값을 25개 구해서 25개 구해서 플러스값이라는 것은 서울시내의 한 425개 정도의 동에서 거의 대부분 민주당 계열의 그러니까 소위 좌파 계열의 후보들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좌우대칭의 그래프 한쪽은 플러스 그래프 한쪽은 마이너스 그래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치가 아주 큽니다 4.2% 5.6%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그래프만 보더라도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해온 사람은 부정선거를 했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강동구는 플러스 7.3 미친 수치입니다 그리고 강동구의 국민의힘 대표는 마이너스 8.9입니다 이런 수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송파구는 플러스 7.6입니다 민주당 조 의원 후보는 그리고 조 전혁 후보는 마이너스 12.9%입니다 이런 통계치를 보고도 미국의 위스칸신대학에서 경제학을 한 조 전혁 후보는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니죠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입을 그냥 다무는 것이 좋은 거죠 이거는 그냥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무슨 통계학 박사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조작입니다 조작 관외 사전투표를 엄청나게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이 상대적으로 없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북도 정읍시하고 고창군의 그림입니다 이게 자연수입니다 손을 대지 않는 유권자들 투표자들의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면 0값을 중심으로 아주 적은 수치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0중심으로 두 가지 그래프를 합치게 되면 중첩해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조작을 한 거죠 그냥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한쪽은 항상 플러스고 항성은 항상 마이너스라는 이야기는 봉오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분포도를 그려보시면 이런 봉오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입니다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투표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은 항상 플러스 10 이상 미래통합당이 여러분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은 항상 마이너스 10 이하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온 거죠 이 그래프는 봉오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0값으로 중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정상선거에 가까웠던 2016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중첩해서 배치가 되는 것이죠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를 계시는 박성현 교수님이 그린 그래프입니다 이쪽은 항상 플러스 값이 이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입니다 2020년 4.15 총선 결과 지역구별 득표일차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게 다 조작입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만 보면 다른 자료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만 보더라도 범죄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프가 여러분들 대구하고 부산 지역입니다 20대 총선에서는 0값을 중심으로 모든 정당의 후보가 다 배치가 됐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봉오리가 두 개가 만들어집니다 민주당은 플러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대구하고 부산 지역입니다 전남과 전북은 당시에 여러분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국회의원 선거나 2020년 선거나 비슷합니다 0,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들이 다 중첩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봉오리가 두 개인 겁니다 봉오리가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처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조현과 조전혁의 대결이었다 그럼 얼마 정도 훔쳤냐 한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로구 사례만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조전혁이 동별로 획득한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50%를 빼앗았습니다 종로구의 사전투표 득표소는 조전혁의 4,868표 이것에 여러분들 50%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로구, 중구, 성동구 이렇게 다 구하면 실제로 빼앗은 표수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진짜 표수하고 이게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니까 가짜 표수하고 진짜 표수 차이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조전혁의 사전투표 득표소 가운데 50%를 빼앗아서 조희연이 가졌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도표를 보시게 되면 위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진짜로 추계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회가 만든 추계치인데 이걸 보시게 되면 조작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수치가 일치되지만 조희연은 조작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0.97이라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 100장에 대해서 조희연은 사전투표 97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몇 장입니까? 97장에 한 79장밖에 없더라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을 한 조전혁 씨 자기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50% 빼앗은 조전혁 씨는 어떻습니까? 사전투표 100장에 당일 투표가 52장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죠?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해가지고 당일투표 득표수하고 비교해보니까 100장당 79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100장당 79장이 들어있어야 될 투표함을 표를 빼앗아가지고 52장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조전혁이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에 그만큼 빼앗긴 겁니다 이런 조작을 종로국뿐만 아니고 25개 여러분들 구해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이런 조작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 선거에 다 적용이 됐습니다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이런 분석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림만 보게 되면 임태희 후보가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좌우대칭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것은 조심스러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는 들키지 않기 위해서 노골적으로 2018년 지방선거나 2020년 4.15 총선처럼 그렇게 개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이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조작이 없었던 순천시, 광양시, 곡선구, 구례군 여러분들 선거 결과입니다 이렇게 동별로 좌우로 나누면서 적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가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여러분 이 그래프를 0값으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다 중첩해서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이 교체가 되는 것이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도 관내 사전투표는 훨씬 더 조작을 많이 합니다 훨씬 더 조작이 커져 보이죠 가평군은 임태의 마이너스 4.8 성기성 플러스 4.8 아주 큰 수치입니다 연천군은 임태의 마이너스 11.6 성기성 11.6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수치가 다 일치합니다 이 좌우대칭의 수치까지 일치한다는 것은 전산조작의 굉장히 유력한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임태의의 빼앗은 표만큼을 성기성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차익값인 그런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이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경기도 교육감도 훔치기 위해 시도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통계를 안 봤습니다마는 보수 진영의 임태의 후보가 당일 투표 득표율이 52% 이상이 됐을 겁니다 52% 이상 정도 당일 투표 득표율이 나오면 그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훔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일님 말씀처럼 현재 대한민국은 과장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게 되면 모든 권력은 선거관리비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도 과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선거관리비원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체제를 굳히기 위해서 야당은 물론이고 주범 여당은 종범이 되는 것이죠 이제 대통령까지 그와 같은 그런 종범대열에 소위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고 어머니실 것이고 좀 이런 시간에 깨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계시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위해 소위 평등선거 비밀선거 자유선거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획득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키우는 자식 세대에게 손자 손녀 세대에게 선관위가 지도자를 선출한 그런 체제를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도층 가운데 상당수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제의식 없이 그런 체제를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국힘당이 한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범인 겁니다 종범 부정선거 은폐의 주범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주체가 된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역자가 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덮는 쪽도 그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진님 말씀처럼 참 큰일입니다 큰일 이 부산시 교육감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교육감은 다행히 보수 진영분이 되셨지만 그래도 당락에 관계없이 조작을 한 것은 조작을 한 겁니다 이 조작을 한 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동원할 수가 있고 조작률만 이번에 좀 낮췄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 플러스 값이 나오는 사람은 다 좌파 계열의 교육감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훨씬 심하게 이런 조작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모든 뭡니까 부산시의 16개 구에서 민주당은 다 16대 제로 동 단위에도 거의 다 승리할 겁니다 그럼 부산이 아마 한 150여 개 정도의 그런 동이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150 몇 대 제로 정도가 나오는 거죠 물론 약간 제로가 아니고 몇 개는 있겠죠 한 10개나 11개 정도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수치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상구는 플러스 여름 얼마죠 5.7이죠 여기는 또 뭐죠 마이너스 5.7입니다 수영구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플러스 9.6 국민의힘의 마이너스 9.6 연재구는 민주당이 플러스 7.4 좌파 진영이 7.4 보수 진영이 마이너스 7.4 똑같은 숫자가 좌우대칭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산 조작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이죠 이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거죠 영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봉오리가 이렇게 두 개 생긴 겁니다 이런 거 보시면 전형적인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영암군 무한군 신안군에 그렇게 비교적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지역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나 이준석 씨나 하태경 씨나 신임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이걸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에서 중학교 교육 정도가 나오면 설령 중학교 교육을 받지 않은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다 생각할 겁니다 이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겠죠 문제는 다 알고 있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국 단위의 교육감 선거에 사전투표 조작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야 전문가께서 인천시 교육감 사례를 직접 분석해서 보내줬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그냥 100% 부정을 한 겁니다 어떻게 모든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당일 투표일보다도 관내 사전투표에서 민주당이 플러스값이 나올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수치가 거의 좌우가 똑같으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우편투표인 관외 사전투표는 조작을 많이 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일이 도승훈 이번에 당선된 소위 좌파계열의 교육감 후보는 여러분 10개 지역에서 다 풀렀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하고 비교해 보면 이때는 조작이 없었죠 2020년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야 전문가가 직접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흥미로운 다 이런 분석에서 보내줬습니다마는 시간 관계 때문에 연수구하고 부평구에서 소위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어떻게 조작됐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는지라는 부분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교육감 연수구 사례입니다 연수구민들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인천시 교육감 선거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런데 좀 조심스러운 조작을 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후보만 잘라서 보시면 좀 더 확연합니다 이게 조작을 확실했구나 돌다리님 말씀처럼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 무슨 신발을 신는지 뭘 입고 다니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노예가 되게 생겼는데 관심을 가려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지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노예화된 사회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 홍콩 무너지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황호성이 이거 안 잡으면 공산화됩니다 그냥 좌파가 직건도 할 겁니다 이거 못 잡으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6월 말까지 윤석열이 부정선거 언급은 공봉으로 봐야 됩니다 돌다리는 말씀하시는데 언급 없을 겁니다 저는 언급 안 할 거로 봅니다 미래일이라서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연수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얼마를 훔쳤는가 하니까 소위 보수 진영의 후보인 최계훈 후보 최계훈 후보가 얻었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를 훔쳐가지고 바로 좌파계율의 그런 후보가 갖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2574표를 뺏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번 2번 3번은 연수구 사례입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고 최종 득표수가 도승훈 64,478 최계훈 68,431 최계훈 보수 계열의 후보가 약 4천 표 차이로 이겼다 이렇게 중앙선거관련의 공식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에서 당일 투표 득표수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지만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소위 연수구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수의 그 숫자를 분석해가지고 숫자를 딱 들어맞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 있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냈습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이 바로 10%를 빼앗아가지고 10%를 바로 좌파 후보에게 더해주는 그런 조작 공식을 사용해가지고 연수구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으로 조작을 안 한 상태로 동 단위별로 모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합산해가지고 만든 것이 4번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입니다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당일 투표 득표수를 합치게 되면 마지막이 바로 진짜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3번 밑에 있는 것이 가짜 득표수고 승관이 발표 득표수고 밑에 있는 것이 여러분 진짜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진짜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약 4천표 차이로 보수 진영에 후보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9,100표 차이로 승리했다 7만 1,500표를 얻고 그 다음에 좌파 후보는 6만 1,904표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조작을 하게 되면 뭐가 남게 되는가 하니까 여러분 숫자가 표가 표수가 잘 맞지 않습니다 위에는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당일 투표하고 사전투표를 후보별로 구해보니까 도승훈 후보는 0.69가 나왔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당일 투표지 100장에 도승훈 후보는 사전투표지 69장을 얻었더라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관위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가정한 진짜 사전투표수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 투표 득표수의 비율을 구해보니까 도승훈 후보는 69장의 사전투표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당일 투표지 100장당 63장을 갖고 있더라 표를 뻥튀기가 집어넣어줬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련은 0.60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0장을 갖고 있더라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0.66, 66장이나 갖고 있더라 표를 빼앗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가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런데 손을 대지 않는 제3의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구한 숫자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조작된 후보고 이렇게 해서 구별로 모두 훔쳐간 표를 다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인천시 교육감입니다 인천시 교육감에서 부평구 사례입니다 부평구 사례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부평구 사례도 이렇게 그림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이런 것은 그냥 금시할 수가 있습니다 21개의 동 가운데서 부평구에 딱 하나 청전 이동만 뭐죠 좌파 후보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모두가 플러스 값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플러스 값을 가진다는 것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알기 위해 가지고 확대를 하게 되면 두 후보만 해보면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거의 좌우대칭입니다 그래서 부평구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몇 프로를 빼앗았는가 하니까 10%를 빼앗았습니다 남동구가 5% 그리고 서구가 0%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인천광역시에서 10%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 가지고 상대방에게 밀어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천교육감 선거의 부평구에서도 10%인 2,663표를 빼앗은 겁니다 최계훈 후보가 부평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2만 6,627표의 10%면 2,662.7표입니다 0.7표를 반올림해 가지고 2,663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을 바로 좌파 계열의 후보인 도성훈 후보가 살짝 가져가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최종적으로 1번, 2번, 3번은 여러분 중앙선거관린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중앙선거관린에 발표된 자료는 도 후보가 12만 5,609표 최계훈 후보가 9만 8,700표 이렇게 해서 대략 여러분들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회가 한 4,000표 정도 차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별 사전투표수가 심하게 조작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소위 부평구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공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 공식에 따라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작된 겁니다 그 공식이 뭡니까 바로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10%를 빼앗아 가지고 여러분들 더해 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구해보니까 여러분들 표수가 좀 많이 줄어졌죠 12만 5,609표 대 9만 8,708표였는데 실제로는 12만 2천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뭐죠 2만 1,576표 차이로 진 거죠 실제로는 여기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얼마 정도를 졌다고 봤습니까 12만 5천에서 9만 8천을 빼게 되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론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위이고 그 다음에 진짜 자료가 밑인데 여러분들 손을 대지 않는 그런 후보의 경우는 당일 투표 대 사전투표의 비율이 0.70으로 변함이 없는데 도승훈 후보는 사전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 73장이 진짜를 구해보니까 68장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계훈 후보는 선관위 발표의 100장당 사전투표 62장이 실제로 뭐죠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68장으로 이렇게 늘어나더라 표를 집어넣어주고 표를 빼앗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차가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조작하게 되면 표가 남는 현상이 전통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도승훈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라고 진짜 자료의 차이가 8매가 남습니다 최계훈 후보는 7매가 남고 이렇게 표가 남습니다 17매가 남았는데 투표수 무효표 2매하고 합체가 19표가 남았기 때문에 이 19표를 정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9라는 수치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넣어가지고 전산적으로 작업을 완결한 겁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차이값이 좌우 대칭이 나오지만 동시에 아주 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전산상의 개수 조정의 흔적들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여기서 모집단 이런 말씀 하시는데 모집단 뭐 이런 거 다 이야기 그냥 하시고 그냥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뭐 그냥 그렇게 하시고 그냥 허소리는 안 듣는 게 좋으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회도 그렇게 허소리를 하고 다니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인간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실을 멀리하고 사실을 멀리하고 많은 그런 위기 징후나 위기 상황까지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그러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소위 유비무환 항상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채화가 됐지만 그 전 역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부끄러운 역사가 많지 않습니까 국가가 거의 마지막 여러분들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3구 대통령 선거를 그냥 그들이 훔쳤으면 그냥 꼼짝없이 4, 50년 가는 겁니다 좌파 지하에서 그럼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이재명 씨 안 되겠습니까 표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납득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대비하거나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무덤덤한 사회냐 이야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단계까지 3구 대통령 선을 거의 그쪽에 이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갔으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50년 100년 가는 거죠 선거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역전시키겠습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우리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꼼짝이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그냥 훔치게 되면 정말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도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더 이상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니까 김건희가 여러분 신은 신발이 뭐가 중요합니까 김건희가 이런 월남 치마를 침대 아니면 남월 침대를 침대는 뭡니까 차이나 치마를 침대는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야기죠 온 신문이 그걸로 도배를 하고 그래도 윤석열 씨가 당선대가 조금 낫죠 안 했으면 지금 어떤 치아에 살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중재님 말씀처럼 어떻게 그렇게 더 인생들을 사냐 이야기입니다 위기 징후가 그렇게 경고음이 오고 경고음 정도가 아니고 마지막까지 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마지막까지 여러분 선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간 거야 선거를 부정하는 것 때문에 나라가 마지막까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거를 수선을 안 하겠다 고치지 않겠다 이게 정신이 있는 겁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선거를 어떻게 훔치는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특정 교원단체가 20년 지배해 가지고 지금 40대나 30대를 보게 되면 비판적 사고 능력이 큽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예익이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니까 체제가 전복되잖아요 윤석열이가 이야기하는 35번의 자유가 무슨 자유입니까 개 키우는 자유입니까 고양이 키우는 자유입니까 영화 보는 자유입니까 오찬하는 자유입니까 자유의 가장 뭡니까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이 바로 참정권 아닙니까 그래서 헌법 1조 1안과 국민주권주의가 선언되지 않습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파괴가 된 뒤 입을 다무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들 보시고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래가 안 됩니다 가는 길이 그냥 저는 보입니다 그렇게 뭡니까 위기에 차고서도 망각을 하니 기가 차는 거죠 여러분 충남시는 소위 좌파 진영에서 교육감 선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익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충남시의 차익값 충남시 교육감의 차익값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 보면 그냥 번뜩 정신이 들어야 되죠 조작했구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다 플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좌파 후보는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15개의 이름 충청남도의 군시 단위에서 모두 다 뭐죠 좌파 후보는 사전투표에 승리하는 겁니다 이걸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통계적으로 2분의 1의 15성입니다 15개의 동전을 한꺼번에 던져 가지고 다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정신 나간 확률이죠 이런 것을 보고도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그거는 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죠 이거는 더 심하게 조작했냐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엄청나게 크죠 예산군 김지철 진보 플러스 6.7 이병학 그 다음에 뭐죠 청량군 플러스 뭡니까 3.9 홍성군 플러스 6.3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거의 연값에 수렴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수렴한 것이 바로 이 그래프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라남도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수치가 엄청나게 작잖아요 0.1.8 0.4 왕조 이동이 조금 크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막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뭐죠 아 충청남도에도 한 10% 정도 조작을 했겠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병학 후보하고 조영종 후보를 합쳐가지고 한 10% 정도 조작을 해가지고 김지철 후보한테 넘겨졌겠구나 좌파 후보한테 넘겨졌겠구나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상을 여러분들은 좀 상시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교육감입니다 울산시는 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군으로 여러분 한번 보시죠 프로그램으로 사전투표수를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전통적으로 좌우의 차익값이 착하게 일치하거나 유사한 데칼코마니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좌우 대칭에 왜 그런가 하니까 특정 후보에게서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만큼을 다른 후보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도 동단위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동단위를 다 합치게 되면 구단위가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입니다 예술 수치가 똑같고 이름이 일치합니다 노옥희 후보는 좌파 후보고 그 다음에 김주영 후보는 소위 보수 후보입니다 울주군 노옥희 플러스 2.6 김주영 마이너스 2.6 북구 플러스 3.9 김주영 마이너스 3.9 동구 플러스 1.3 김주영 마이너스 1.3 남구 민주당 플러스 2.2 마이너스 2.2 국힘당 중구 플러스 2.1 마이너스 2.1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 수치가 좌우가 수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동단위별로 김중하 후보한테서 한 10%를 빼앗아가지고 좌파 후보인 노옥희 후보가 그냥 가져가 안 오니까 여러분들 동단위별로 다 합치면 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합쳐보니까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똑 차이 값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만 퍼센트가 아니고 1억 퍼센트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뭘 위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고 팀21님이 공정과 상식 좋아하네 맞죠 말장난들이 듣자 공정과 상식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부정선거 문제에 입을 쳐 닫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싹수와 노란 거죠 봄은 모릅니까 그냥 가는 게 딱 그대로 보이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관외 사전투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합니다 플러스 1.5 마이너스 1.5 북구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동구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남구 플러스 3.8 마이너스 3.8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조작질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2020년도 전라남도 고흥군 보승군 장흥군 강진군 국회의원 선거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교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뭡니까 좌우가 똑같은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전산 조작을 해놓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프로그램 돌리면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자연수는 이렇게 자연수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다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오른쪽에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 서울대의 명예교수님이 통계학과 명예교수님이 작성한 겁니다 이렇게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좌우대칭에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제 뭐죠 봉오리가 두 개라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플러스 몇 퍼센트 한쪽은 마이너스 몇 퍼센트 이게 조작인 거죠 조작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처럼 0값을 중심으로 모든 후보들이 중집해서 분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20년도 4.15 총선에 위성정당 비례대표 선거처럼 조작을 하게 된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으로 나누어진 봉오리가 두 개지 않습니까 봉오리가 두 개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직접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좌파 교육감 후보가 사전투표에 승리한 확률은 울산시 중구는 13대 제로입니다 13개 여러분들 은명동에서 다 좌파 교육감이 사전투표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다 어느 단위에 돼야 됩니까 구단위 구단위 밑에 동단위로 다 조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동단위로 그려보면 비슷한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그건 천 퍼센트 만 퍼센트 뭐죠 전산조작에 의해서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수치가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4.7 플러스 뭐죠 2.8 마이너스 2.8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좌우에 똑같은 수치입니다 울산시 남구 보시기 바랍니다 13개 동에서 모두 다 좌파 후보가 다 승리합니다 사전투표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런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수치가 착하게 일치합니다 조작률은 좀 낮지만 3% 서남동 좌파 후보 김중호 마이너스 3% 수암동 플러스 2% 마이너스 2% 대현동 플러스 3.3% 마이너스 3.3%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보수 후보에 이런 표를 동단위로 뺏어가지고 좌파 후보와 함께 넘겨줬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똑같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이렇게 조작을 안 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의 울산시 동구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좀 5대4 비등하게 나왔네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5대4 그렇지만 수치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5대4로 나왔지만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이 값까지 다 일치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만 퍼센트입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행위입니다 이건 자연수에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연 숫자에서는 전남 전북 여러분들 수치 보전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울산시 북구는 7대1입니다 7대1 이렇게 나옵니다 7대1이라도 뭐죠 예외적인 경우도 다 수치가 일치합니다 전산을 가지고 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울산시에서 교육감 전국의 광력단체장 교육감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그걸 훔치기 위해서 울산시의 5개 구 중구 남구 북구를 다 여러분 조사를 해보니까 다 훔친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 여름 선거를 우리는 분석을 종로구만 했지만 종로구에서 조전혁 후보의 표를 50% 빼앗았는데 거의 대부분 50%를 빼앗았을 겁니다 종로구 중구 성동구 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덮고 넘어가겠습니까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게 참 이 중차대한 일을 두고 참 침묵하는 누굽니까 그 사람 윤석열 씨도 참 앞으로 어떤 운명에 차게 될지 참 퀘스전 마크입니다 다음 경남시 교육감도 여러분들 좌파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차이값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시 교육감 선거 차이값 보시게 되면 똑같습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좌우대칭에 좌파 진영은 항상 플러스값 보수지는 항상 마이너스값 그리고 좌우에 플러스 퍼센테이지하고 마이너스 퍼센티가 예외 없이 21개의 지자체에서 다 동일합니다 또 어김없이 우편투표 일명 관외 사전투표가 더 조작이 심합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수치가 단 한 것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자체 기준으로 21대 제로 확률이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보시죠 산천군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거창군 플러스 5 마이너스 5 합천군 플러스 5.1 마이너스 5.1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남해군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하동군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보 천친 모양입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놓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정상적인 선거인 2020년 4.15 당시에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조작을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 교육감선거에 조작을 한 것이고 경상남도 교육감선거라는 것은 그냥 경상남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의 모든 교육감선거를 다 여러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나옵니다 아주 걱정입니다 세종시는 여러분 바로 단 한 개의 지역만 있기 때문에 울산시치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질 겁니다 이렇습니다 세종시가 보수 진영은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3.5 좌파 진영은 뭐죠 플러스 5.4 이렇게 봉오리가 딱 두 개가 생긴 겁니다 관외 사전지평은 좀 더 크겠죠 좌파 진영은 플러스 4.3 보수 진영은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종특별시죠 정상적인 선거는 여러분들 2016년 선거죠 20대 총선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정당 후보가 다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오리가 두 개인 경우가 21대 총선이죠 이 그래프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 교육감선거는 봉오리가 두 개라는 겁니다 봉오리가 두 개 봉오리가 두 개가 만드는 봉오리가 두 개가 나온다는 건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위치를 옮겨줬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2020년도 4.15 총선 때하고 또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2016년 20대 총선처럼 대구와 부산에서도 모두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후보의 득표율이 배치가 되죠 2020년도 4.15 총선은 이렇게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게 분리가 된 것을 뜻하거든요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 커피 분석을 해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세종자치특별시 얼마를 훔쳤냐 25%를 훔쳤습니다 우파진영의 최교진 후보는 보수진영의 강미애 후보가 본인이 사전투표 얻은 득표수 19,954표 가운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맞는 모양입니다 20% 25%인 2739표를 여러분들 빼앗아간 겁니다 25%를 빼앗았네요 특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빼앗아가지고 당선시키고자 하는 후보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좌파 후보는 예상 득표수는 사전투표 득표수가 28%였는데 33%를 뻥쭘 뛰죠 보수 후보는 예상은 21%인데 여러분들은 17%로 줄어드는 겁니다 빼앗겼기 때문에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최종 결과를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그냥 조작입니다 좌파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28%인데 사전 득표율이 33%입니다 무려 5%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당일 득표율과 사전 득표율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수 후보는 4%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중앙선거안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4만 4천 표 대 2만 8천 표 차이로 좌파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중앙선거관리원에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당일 투표에 관한 후보별 득표수는 믿을 만하지만 사전투표에 관한 후보별 득표수는 조작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 보니까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25%를 빼앗은 것을 찾아내고 25%를 빼앗지 못한 상태로 모든 동 단위별로 후보별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 가지고 최교진 후보의 사전 득표수하고 강미애 후보의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당일 득표로 합치니까 마지막에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는 만 천 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가짜는 얼마로 패배한 겁니까 4만 4천에서 2만 8천을 빼면 얼마가 되죠 10 한 2만 표 정도 2만 표까지는 차이가 안 나겠네 한 1만 6천 표 정도 차이가 나겠네 그렇게 큰 차이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1만 천 표 차이로 패배했다는 겁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의 숫자가 맞지 않아가 표가 남습니다 후보별로 표가 엄청나게 남아 가지고 무효표가 합치게 되면 46표로 남습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완결하기 위해 가지고 플러스 46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개수 조정이 마이너스 46이 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유력한 증거입니다 위에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고 밑에는 진짜입니다 위에는 당일 사전투표는 선관이 발표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고 후보별 밑에는 뭐죠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인 진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승리한 좌파 후보인 최교진 후보는 0.91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92표를 얻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진짜를 구해보니까 92표는 없고 80표밖에 없더라 그만큼 표를 쑤셔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집중기로 표를 빼앗긴 강미애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이 발표자는 다른 위험은 0.64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미애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당일 투표지 100장당 사전투표지 64장밖에 없더라 했지만 진짜를 구해보니까 80장이 있는 겁니다 표를 훔친 겁니다 80장이 있는 사람한테 64장이 되도록 표를 훔친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손을 대지 않는 모든 후보는 다 동일합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하고 진짜 자료가 이길주 후보 0.73 0.73 최태 후보 0.76 0.76 서진숙 후보 0.76 0.78 최장수 후보 0.81 0.81 그러니까 조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수치가 일치가 되는데 표를 뭡니까 더해주고 빼준 후보와 함께해서는 이렇게 금세 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했던 바로 이런 그래프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차익값이 꼴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거를 여러분 바로 제야 전문가가 시간을 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몇 표를 훔친 겁니까 25%를 훔친 겁니다 보수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훔쳐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세종시만 일어난 게 아니고 기가 찬 이야기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뭡니까 교육감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 방식은 보수진흥의 후보와 해서 10% 혹은 20% 혹은 50%까지 빼앗아가지고 좌파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건데 꼭 같은 프로그램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적용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후보와 함께 10%를 빼앗고 정의당의 항순식 후보와 함께 30%를 빼앗고 강용수 후보와 함께 여러분들 50%를 빼앗아서 그걸 합쳐가지고 뭡니까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겨준 겁니다 42개 지방자치단체제에서 다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세종자치특별시 같은 경우는 한 개 지역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나오죠 그러나 울산 같은 경우는 다섯 개였고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열 몇 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부평구하고 연수구를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구구 단위별로 조금씩 다 훔치는 겁니다 몇 천 표씩 그럼 구 단위별로 훔쳤다는 것은 구 밑에 있는 소위 동단위별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동단위별로 보수 진영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의 10% 25% 50% 그러니까 조작률만 넣어주게 되면 다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짓을 언제부터 해왔습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해온 겁니다 이걸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덮고 그냥 이 체제로 가겠다는 겁니다 맨정신 사람들은 도저히 정신병 걸릴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꼭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 쓴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으로 대통령이 바뀌어서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봤으면 뭡니까 대통령이 너는 바뀌더라도 권력은 우리가 만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똑같은 부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종합에서 말씀드리면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뭘 통해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 수의 몇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상대방이 넘기기 때문에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독려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죠? 빼앗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대해서 경고하고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위협하고 해야 될 충분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경욱 전 의원을 고소 고발하고 황교안 후보를 고발하고 공병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사전투표가 그게 황금어장인데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황금어장이 뭡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들 사전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 또 사전투표를 한 겁니다 황당한 사람인 거죠 대통령이 법정 공유일을 남겨두고 그 문제 많은 사전투표를 또 6월 1일 날 독려한 겁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한마디로 맨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는 길이 뻔합니다 가면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사람의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믿음 있게 행동할 때 신뢰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방송 보시면서 제가 늘 방송하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뻥이나 치고 하면 얼마간은 뭡니까? 인기를 끌 수 있겠죠 그건 굉장히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제 양반은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공정과 상식을 외쳐봐야 다 헛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얀 닛처럼 지금까지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 참 안심한 나라입니다 내가 봐도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이 선거를 훔칠 수 있으면 모든 도덕질은 다 합리화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